어 찢어짜니까 보이스체스 들리게 됐다 시발아 들리냐? 들려? 들리니? 들리시나요? 들리니까 시발 좀 닥쳐라 개새끼들 이것도 화물 미는 거임? 아니 거쯤이 어쩌고 저쩌고 응 몰라 몰라도 돼 난 원래 걔 마보같은 모르가는 거 좋아해 이야아아아아아 환조레인저 출격이다 유치원 정모임? 쏴 일단 쏴 걱정 마시게 파시어 나는 최종병기화를 무려 다섯 번이나 채탕한 남자일세 바람은 개사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어? 고마워요 만유인역 하아 내 화살은 왜 멀리 안 날아가는 거냐 친구야 제발 마우스를 꾹 눌렀다가 때렴 이야 고건 몰랐네 어쨌든 우리는 처참하게 털리고 있었다 맨 추락 맨 추락 맨 죽는 각이야 으악 우리 완전 파퀴 비패네 저기 님들 그냥 지금이라도 영혼 바꿔서 제대로 하실래요? 뭐라구요? 이단이다 여기 이단이 있다 모두들 일이 몰렷 개신자 너 미워 미워 하아 졸나 싫다 저기 분식집으로 너잡으렷? 이대로는 지겠어 모두들 동시 사격이다 시발놈들아 화살은 보물선을 그리므로 하늘을 향해 쏜다 다들 사격 본 적 있지? 전쟁할 때 활 쏘는 거 봤지? 그거 아는 거임 어? 쿵 다 찼다 아주 쿵 개 멋있는 것 같던데 지금이 쿵 쏘야 할 각인가요? 네 각입니다 하늘에서 영갈이가 빗발친다 멀칫다 으아아아 이건 반지겠다 적팀이 좋았나 맞죠? 어? 어? 이 새끼 왜이래? 어디로 올 카야 하오? 응? 으아아아 혹시 하늘에서 오지 않는 네 여친을 향해 날려보는 거니? 마치... 우리 팀은 소사후로는 나의 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으며 당연히 패배했다 사와 예고 하아 이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임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메드 씨를 핑크하겠어 에헴 지경삼 지경삼 메드 씨를 빨리 씨를 주셈 동경력을 높이 드리죠 에헴 울체 메드 씨를 죽이? 메드 씨가 힐러라고? 들렸다 메드 씨는 힐러다 메드 씨는 힐러다